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창현입니다. 2019년도 코카풀을 개최합니다. 거리 노래방도 함께 하거든요. 오셔서 상금 200만원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터! 2019 코카풀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하신이도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신이와 감동적인 공연으로 만나요. 2019년 코카풀! 제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좋은 추억거리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25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 5월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에서 대한민국 캠퍼들과 함께 캠핑 페스티벌 2019 코카풀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저 홍진영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그날 만나요.